아 근데 요즘 지금 프리시즌이다보니까 핵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스쿼드에서 핵 많이 만날 수도 있어요 핵 나오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냥 핵이 만나면은 원이 정말 큰데도 한 30명? 20명 밖에 안나와요 헐 진짜요? 이게 프리시즌이다보니까 애들이 그냥 핵을 마구잡이로 써가지고 프리시즌? 뭐 무료로 하는 게임 레이팅이 지금 안올라가고 안내려가는 시즌이에요 아 그런 느낌이구나 아 나 근데 진짜로 아무리 핵을 잡아도 좀비처럼 묘지에서 살아나니까 난 그거 짜증나던데 나 스나로로 갈래요? 가자 아 보시다시오 제 방송에 사람이 많이 없어서 채팅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익숙해요 아이템빨 이런게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비행기 타고 보급들어가는데 그거 먹어도 못하는 사람은 죽어요 잘하는 사람은 살고 어 레토나 레토나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거죠 그래 그런 얘기지 레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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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벌레 어디로 가지 저 아파트 혼자 가면 위험한데 먹고 세번이 아 아 내려갈까 밀타로 갈까 아 난 저기 저 뒤로 가야겠다 밀타가 나올 것 같은데 형 올 수 있지? 뭐 타네 어 벌써부터 차를 누가? 아 우리구나 제가 다 죽여드릴 수 있다고요? 죽일 수 있지 님은 마리아 님은 팀키르아씨 나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밀타가져 나 진짜 매드맥스 그거 기억난다 스쿼드였는데 1인당 1차 4명이서 달려드는데 나 너무 무서웠어요 차는 나눠서 타는게 좋더라구 150방향 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150방향에 낙하산한명 지금 길게 내려왔어요 어디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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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인대 오우 아 사람이잖아 오우 방정면 되게 불페이보이는데 불페이보이는데 방정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나 부대치면 뒷목 잡을거야 아이구 에헤이 이 사람 참 에헤이! 하잇! 하자. 황금고블린 블랙서바이오를 뭐지? 그거 모바일게임인데, 나 처음 해봤을 때 너무 복잡하던데요. 황금고블린이 뭐냐면, 보급 떨어지면 무조건 먹으러 가는 그런 느낌이야. 은유법이야. 원래는 디아3 나오는데, 그래서 은유법이지. 어, 1인칭으로 보는 것도 재밌어, 이렇게. 우와! 뭐야! 어, 뭐야! 뭐야! 이럴수가! 이럴수가! 로제니형 살려주세요, 저거. 너무 멀리 왔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지. 괜찮아요. 죽어도 재밌게 죽으면 돼요. 이런식으로 또. 하긴 애플을 가끔 달릴 때 애플을 누르고 싶은 욕망이 생겨. 어, 커러스님 어서오세요. 어? 난 이상하게 계속 다른 게임이랑도 헷갈려가지고. 어, 서울림데 에너지가 없다. 진짜 뭐 먹어야 있다, 빨리. 아, 천천히 찾을게요. 저 있는데, AK 있어요. 형 AK 안 먹어, 형은? 응? 형 AK 안 먹어. 저를 먹었거든. 오. 저 지금, 이상하게 개머리판이랑 탄창이랑 손잡이 많이 있네요. 필요하신 분 찾으세요. 찾으라고? 먹, 먹어줘 일단. 네, 저한테 오시면 돼요. 아, 찾으라는게 나한테 찾아오시면. 음. AK, 오케이. 여기 별거 없네. 아, 총이 없는데. 나한테 있는 거라고는. 화염병 한 벽. 화염병 버려. 이런거. 이거 쓰면 안 돼, 이런거. 하, 부정 탑니까? 전건 사람 피닝에 AK 있어요. 네. 내가 먹었어, 내가. 아, 먹었어? 어, 내가 먹었어. 빨리 먹었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라고요? B92 날 살려줘. 누구 응급상자 먹으면 좀 드려야겠다. 여기 AK 또 있다. 아, 저 괜찮아요, 지금. 어, 체력하고 체력 다시 할 수 있어요. AK 또 있어요, 이, 이 집에. 핑 찍어 놓을게. 뭐가 있으려나. 우리 여기 먹고 이동해. 우리 여기 먹고 이동해야돼. 여기 AK 있구요. M4 부수기제 있으면은. 좀. 여분 나오면은. 여분 나오면 좀 갖다주세요.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달려갈게요. 4위가. 아, 대낭. 레벨2. 어? 카구팔. 감마에 먹는구만. 카구팔. 카구팔 나오면 뭐해. 배율이 없는데. 저 이 배율이라도 드릴까요? 어, 좀 따가. 어. 그럼 거의 간음자로 먹는게. 간음자로 싸우는게 아닌데. 여기 AK 또 있네. AK 널렸네. 역시. AK가 싸죠. 아프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여기 싸고 좋네. 사베. 사베 먹었다. 아, 사베 먹었어 나도. 아, 그때. 지금 먹었어. 나. 권총에다가 레드도트를 붙이는 신세라니. 어? 칼 여깄네요. 칼 98 찾았어요. 음, 넣었어. 내가 먹었어 이미. 다만 배율이 없을 뿐. 자, 1분 뒤에 줄어들어요. 우리 그 가야할 쯤이 굉장히 멀긴 한데. 덕분에 이쪽으로 오진 않을 것 같아. 딱히. 이 배율 여분 주었는데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아, 저 쓸게요. 칼에 그거라도 있어야지. 빨리 음료수랑 먹어야 돼. 더 파밍을 더 해야 돼. 부족해. 30초. 아, 나도 칼 98 주었네. 아, 칼 98 많아봐야 너무 좋은 거 없으니까. 1인 1저격. 1인 1저격. 저격, 저격 메타야? 역시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입니까? 저격 민족이죠? 아, 저도 칼 98 들겠습니다. 빵, 빵, 빵. 요새화. 그냥 차를 4대 가지고 와서 휴대용 요새를 만들면 어떨까? 여기 차 있다, 다시. 근데 한번 터지면 연쇄적으로 터져서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가? 그치. 확인. 그래서 다행히니까. 터지면 도우미는 식으로 터지네요. 뚝배기가 안 나오네. 오호. 자,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 있어요. 여기 누가 뒤졌으려나? 어, 어, 어. 슬트한이구나. 어, 군용 좁게 참 얻었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 저는 레벨 1이지만. 어, 그거 네 그거 먹어야지 그러면, 있어? 없으신 분은.. 없으신 분이 드셔야죠. 아 레벨짜리 뭐 이 레벨짜리 봤다고 아니요 일자리 잊고 있었는데 3짜리 혹시 아예 안 덮으신 분 있을 것 같애 가지고 왠지 아 적어도 일자리들은 뭐 하니까 음 지금 석궁 메탈 라고요 지금 석궁이요 석궁 메탈 하면 즉 여기 계신 분들 날 쏘는게 더 승률이 빠를 거야 석궁 메탈은 워킹데드 에서나 메타였는데 자 어느 정도 왔지 어 좀만 더 이제 슬슬 갈 준비 했구먼 여기 레벨 2짜리 있다 레벨 2짜리 뭐 왜 2짜리 뭘까 아 버그 웬 버그 나 좀 살려줘 어 사회가 나고 빨리 내 쪽으로 띄어 아 오피한 아 아 아 애꼈어 아 차가 자기가 차가 재결 아니 차가 증명의 샷건으로 본부셔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그런 느낌이야 그냥 한다 아 아 무슨 생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냥 초 로써 되지 있지 않을까 아 더 같아요 없나 제가 아 저 나 아 그래 가 가 문만 부르시면 되요? 그래 어? 빠졌다 아니 뭐야? 빠졌다가 다시 깼는데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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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자 차까지 데려와 드릴게 앞에 차까지 데려와 드릴게 어 란 누나 어서와 어서와 내 뚝배기를 왜 깨고싶어? 하하 들어오자마자 깨고싶다고 하시는거에요? 선우님 뭐 따라오세요? 아 아냐 그쪽 갈게요 이럴수가 까만까만까만 차까지 데려와 드릴게니까 좀 따로 타자 위험하니까 근데 여기 왜 이렇게 템이 뭐 나오는게 없지? 저 하이바 하이바 일렬도 없는데 타샘? 아 이거 안탐 싫어한대 하이바 내 차 타고 갈까? 야 너도 이거 타라 아 저거 찍고 있네요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어디 갈까? 나 일단 여기로 여기로 갈까? 여기로 노란색 직접 해본다 매드메스를 알아서 올 것 어 이 사람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배그 더 스턴트 맵이 스턴트 맵? 스턴트 맵이 뭐지? 차가 힘들어하는 느낌 이게 약간 다시아가 좀 속도는 빠르는데 힘이 약해요 어 전륜구동이 아니라서 숲속에 식인종 뚝배기 아우 그때는 뭐 잘 모르는데 라서 난 몰라유 빨리 와라 다 에너지 난다 이제 네 자 오른쪽 위에 숫자 보이시여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숫자 보이시여 이제 49명 나왔어요 48명 자 추원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적군이 있을 것 같지만 그대로 지나치게 지나쳐 갑시다 왕 남아넣어 너무 잘 쳐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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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어 내 옆에서 사람 있다 사람 있다고? 어어 이쪽에 사람 있네? 이럴수가 도망쳐야겠네 야 쏘지마라 쏘지마라 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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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차 기름 확인해야 차 기름 각자 오우야 아이고 이럴수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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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쪽에 사람 많다 이쪽에 오는 길에 아 저 근데 문제 있어요 저 기름 이 없어질 때까지 지금 1분 정도 남았어요 그럼 서원님이 태워야겠다 가는 길에 어 제가요? 네 네 21호 태풍 란이 생각하다고요 형 거기 쓰게? 아 안돼 몰라 멈췄어 여기 안티 벌렸다 어 야 운전 솜 씹어서 어 어 저 한번 태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쪽으로 갈게요 차를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길목에다 사놓읍시다 알아서 뭐 어떻게 하겠지 어이 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죽고 싶지 않아 전쟁 낸 군대에서 가져간 차량이 집차 집차는 거의 저거 아닌가 무료로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어우 깜짝이야 어 어 어 어 어 어 우리 크루 형이 스턴트맨 쇼를 좀 보여드렸죠 어 평상시에 운전인데 아 그러면 안되는데 흐흐흐흐핰 흐흐흐흐 어 빨리 와주세요 여러분 아 저놈들이 내 위치를 먼저 알았네 얘들아 빨리 와 빨리 와야돼 아 죄송합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숨어있지 숨어야돼 날 쏘주마 얘들아 얘들 그냥 가는데 어 그래? 착한 녀석들 이런 제길 뒷바퀴가 터졌잖아 형 살릴 수 있어 와서 누가 또 온다 누가 또 온다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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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어올 수 있어 들어올 수 있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조심해 야 적군 있다 바로 와주신다 선올림이야 아 선올림이었구나 깜짝이야 에너지 차이가 있다 어우 살았네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우리 여기서 서로 보급 좀 하자 보급 좀 드링크랑 좀 많으신 분 붕대 열게요 대용량 탄창 여기 하나 드셔 누구 없는 사람 퀵트로 탄창 그리고 대용량 탄창 에이얼 sk2 수직 손잡이 선수 개머리판 이치에서 내가 뭘 에이안 앞에 다는 거 있으신 분 없어 나도 여기 슬슬 이동해야겠다 또 치가 없다 여기 집 아직 안 되셨으니까 뒤지고 이동하시죠 님들 기름 없죠 칠 한번 할게요 아 이렇게 너무 흔들린다 근데 아우 빨리 총을 뭐 바꾸던지 해야겠어 기름 없어 근데 기름이 뭐 무슨 차 타야돼 그럼 없는 차는 버려 무슨 차 타야지 그러면 기름 있는 차 뭐지 이거 기름 있네 형이 운전해 제거는 뒷바퀴가 터져서 안 돼요 아 그거 뒷바퀴 터졌어요 형이 운전해 형이 아 AK 너무 흔들린다 진짜 별로다 아 AK 너무 흔들린다 진짜 별로다 아니야 근데 그냥 AK 사올래 뭐 이제 차 타졌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여기가 핫플레이스긴 하지 아니 기름 많으면 해변가? 기름이 별로 없네 해변가도 상관은 없는데 아 벙제 그놈들이 날 안죽이고 와서 다행이다 자기들도 쫓기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 말 극끈 줄 몰랐네요 아 그쳤구나 그 9미리탄 여분 남남분 계신가요? 9미리요? 아니 9미리는 없어요 저 딱 27발 있어요 아 27발이요 어 여기서 여기 안 떨렸구나 기름 드세요 기름 기름 있으면 버리지 말고 아 저 연료통 하나 먹었어요 여기 부 여기 M16 있긴 한데 아 M16 써야 되나? 아닌데 안 쓸래 M16 AK로 가자 오늘은 여기 9미리 15발 있어요 네 이쪽에요 여기 안전사 바뀐는데 아직 9미리 엄청 많아요 60발 바뀌구나 빠르게 파밍하면 되죠 아직 제가 방어가 1레벨이어서 어 뚝배기 3마로 바꿨습니다 와 3레벨이 그냥 나오는구나 역시 빌면 나오는구나 어 줄었다 줄었다 음 노선제님 쪽으로 가면 9미리 있나요? 아니요 여기도 있긴 한데 그쪽보다 그쪽이 있는게 나아요 괜찮은 이쪽이 바깥쪽 바깥쪽 어 누가 우리 차 부서 바퀴 어 이쪽 이쪽 저 120 방향에서 이쪽입니다 아 아 기절 기절 또 와 친구들 또 와 지원점 아 예 예 기절 한 놈 기절 쟤들 먹고 가자 파밍 그냥 뭐야 어디서 오는거야 또 아 아 아 죽겠다 어디서냐 잠시만 잠시만 아래로 아 저기 있다 아무리에 숨었어요 어디 방향인지 알려주세요 여기 지금 뭐야 이쪽이요 딱 이쪽 구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예 아 마이세먹자 먹으러 하자 먹으러 하자 다 죽였다 다 죽였다 어 네 우리 우리 차 한누나 맞쩍는데 네 한때 높은거 같은 저 타고 와야겠구나 이 녀석들도 이 녀석한테는 뭔가 많겠지 아 아 아 엄청 많이 해기로 와 아 아 진짜 얘네들 하이바 3레벨 두개 있어요 3레벨 하나 내가 먹었어 아까 뚝배기 깬 애구나 엠포.. 엠포 있네 저 구급상자 아니다 엠포 내가 먹을게 엠 엠포 제꺼 엠 저 여기 뒤에다가 에너지 드링크 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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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라기보다 일단 지금 뭐 얘들 안죽였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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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드링크 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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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크루님이 드시고 오셨는데 아 그래요? 여기 있어요 차 어디있지? 차 itched 알겠지 와 나 한번 취하고 가야겠다 이거 앞바퀴 터졌어요? 아 뒷바퀴 터졌어요 총 넣고 가자 총 넣고 어째 바로 앞이니까 문제없다 결국 차 하나네 남는건 이럴수가 이거 덕분에 뭐 연료통 하나 넣을게요 에너지 안전하게 채우고 와 어 나도 하면 채우고 갈게 쿠로님은 운전하실래요? 제가 운전합니다 저 좀 이따 구급상자 나무 하나 주세요 지금 말고 네 가자 아 어 일단 전 이 길 짭짤하고만 어 이제 우리 쏟은 놈 중에 하나 같은데 자 줄어듭니다 아 줄어듭니다 줄어듭니다 천체가 천체가 돼 어디 가지 어디 가지? 해변가 쪽으로 갈까 일단 이쪽 부분이 늪지대고 이쪽 부분이 약간 고지대 고지대가 있어야죠 고지들어가죠 일단 그럼 노란색 길은 많으니까 네 일단 여기가 거주지역이 많아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몰릴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우와 와우 일단은 뭐 우리에게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해주시고 없으면 뭐 일단 이대로 가는걸로 네 뭐야 저쪽이었어? 아니 아래로 내려가 형 아래로 내려가 아래로 내려가 이쪽은 엄폐할 때가 많아요 저 수풀이 많다 보니까 이쪽 가볼까요 그러면 노란색? 노란색 가볼까요 한번 좀변에도 총소리가 좀 들리니까 주의해주시구요 지금 165방에서 150S 그쪽쪽에서 총성 계속 들려요 앞에 나무들 조심 천천히 가 형 천천히 가 총성 총성 누가 우리 쏘는거 같은데 아 저기 더블쪽 위에 더블쪽 위에 적군 더블쪽 위에 적군 더블쪽 위에 적군 고마워 나 맞췄어 안돼 와우 와우 딸피봐 어허허허허 나 진짜 나 갑옥 깨졌어 저기 응급상자 있으신 분 지금 저 있어요 저 있어요 맞췄다 한대 맞췄다 하나 주세요 야 너 하나 줘 더블유쪽에 더블유쪽에서 있는거죠? 네 언덕 위에 네 언덕 위에 잠시만요 고마워 네 야 야 야 아 이런 쉐어 야 나 살릴 수 있니? 아 잠시만요 갈게요 나무 뒤쪽으로 나 에너지가 금방 야 거기 설수만 데 거기 설수만 거기 설수만 거기 설수만 거기 설수만 어 내 뒤에 아이씨 야 쟤들 잡기 너무 위험하다 그래 돌아가자 우리 쟤 싸우지 말자 돌아서 가자 쟤들 못 기절해봤자 또 살리는데 일단 일단 바로 타시는게 어떨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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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치가 너무 불리하다 가시죠 고고고고고 으악 아 힘없어 으하니 아니 노란 택시 카카오 택시 이봐요 택시 사양본 남쪽 남쪽으로 하세요 선리 남쪽으로 여기 있죠 예 고고고고고고고고고 나 으 나 음상자 하나 더 주셔야겠다 누구 저거 드릴게요 예 아 야 카구팔이었나봐 겁나 아프다 나 갑옷 깨졌어 랩이 이겼는데 어 왼쪽에 차 소리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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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보여 어 못맞춰 으 안돼 어 오른쪽에 엄청 사람 많네요 또 고고 야 이게 완전 난전이구만 난전 아 난세다 지금 그래서 검은소에 그래서 내려가지고 올라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쓰세요 저 그거 저 금상자 음상자 여기 네 감사합니다 아 음영수 마셔야겠다 야 힘들어 이번판 힘들어 와 보통이 아니네요 올라갈게요 네 에너지 드링크 한번 마셔주고 하식스 알지 나도 어 저기 뭐냐 300쪽 언덕 위에 적군 어 쏠게요 하나 둘 셋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안되죠 여째 제가 못봤어 우리 으 굳이 으 아 들어간다 위로 올라가자 으 삼백 어 삼백쪽 저어 이 작은 동산 서원님 쪽 넘어 아 아 아 으 으 으 앉아있어요. 누워있어야지. 프리모스크 쪽에서 없나 적군이? 없나보네. 지금 쏘는 거 우리 아니지? 나 안 쏘고 있어. 저도 안 쏘고 있어요. 304, 지쪽 방향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쪽으로요? 예. 아 오고 있어요? 우리 쪽으로? 선원일 쪽으로 도와주러 갑시다. 여러분. 예. 어? 차 소리가 어디 들리는데도? 선원일 쪽 도우러 갈게요. 예. 가겠습니다. 선원일 너무 혼자... 우아! 선원일 에너지 채우세요. 기절. 기절. 한동 기절. 세 발 맞췄어요. 세 발 맞췄어요.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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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있다. 위 있다. 세 발 맞췄어요. 어? 아싸 기절. 세 발 맞췄어요. 위 있다. 위 있다. 형, 형 쪽에 있어. 형 쪽에. N15 쪽에 이쪽으로 갈게요. N15 쪽에 있어. N15 쪽에.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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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시겠겠어요? 형. 왜왜왜왜왜왜. 형, 형. 한 놈 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바로 앞에. 아니. 아, 미치겠네. 어? 선원일 죽었다. 예. 다선원일 괜찮니? 어, 세 발 맞췄는데. 야, 살려줘. 아, 나 죽었다. 아니요. 까미까미. 아이고, 아, 이 엘스. 괜찮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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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둘이서, 둘이서의 살아남아야 돼. 괜찮아. 잘했어. 내 꺼에서 좀 털어가. 내 꺼 아직 안전지역이니까. 난 이번이 세 번째. 이게 한 번 다운될때마다 에너지가 빨리 자라요. 난 이제 세 번째였어. 난 4킬 했다. 그래도. 네베 3짜리구나. 어, 한 놈 더. 어, 기절이다. 주변 살피고 일단. 그냥 내 꺼 먹지 말고 올라가라, 그냥. 왼쪽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왼쪽에... 20분 6초. 아... 어, 누가 연막을 덜겼네. 그냥 먹지 말고 위로 올라가니 나은 듯. 15초. 올라가셔야 해요. 어, 바로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오, 이가! 와우, 기절이다. 기절. 친구 또 있다. 와... 또 있어, 또 있어. 형, 왜 샷건들어? 형, 왜 샷건들어? 왜 샷건들어? 가까워가자. 그래. 나 가까워서 그래요. 침착해, 침착해. 침착. 나 아직 못 봤어, 나 아직 못 봤어. 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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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세요. 먹지 말고 튀세요, 그냥. 야, 이런, 이런, 이런.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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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엄청 썩고 남자의 떡배 역시. 역시 핫슨이. 형, 샷건 넣고 딴 거 바꿔. 소총으로 바꿔. 소총으로. 야, 역시 떡배. 야, 근접적 멋있어. 여기서 저희 지금 두 스커드 만났는데 다 잡은 것 같아요. 야, 멋있다. 싸움 아주 멋있었는데. 좀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 저 언덕 위에 있는가 살았을 텐데. 그러면, 애, 이쪽에. 어, 거기 위에 살았을 텐데. 제가 할 걸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평화. 이 평화가 너무 싫다. 저 집에 분명히 한 놈 더 있다. 근데 언덕 올라가야 되네, 이거. 하하하하. 야. 위쪽에서 아래쪽 다 버려야 하는데. 너무 안 좋아. 그냥 나무 사이로, 나무 가리고 가요, 이때 계속. 막 풀쑥 이용하고, 그림자 이용하고. 저기,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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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저, 전기탑 옆에. 어, 거기. 쏠라 오는데? 아, 근데. 아, 안 안되겠어요. 어, 안되겠는데. 야. 야. 어, 근데 그냥 이대로 있는 게 나아. 그냥 쏘지마. 저놈들이 나머지 처리해 주겠지, 뭐. 저격 소총이 없는 이상. 야, 여기 숨어있어, 여기 그냥. 여기 있으려고. 야. 열한 명 나왔습니다잉. 위에. 쟤네들 진짜 위치 잘 잡았다. 어떻게 저기서 살아남지? 이게. 이게. 위치도 잘 잡았고. 어떻게 되냐. 운도 좋아요. 어, 쏘지마 형. 330쪽에 하나요. 둘. 아. 또. 쟤들이 처리하는 것 같아요. 쟤들이 싸운 것 같은데. 또. 아. 무서워. 니 평화가 싫다. 넌 주변 좀 봐봐. 딴 데. 너 적군이 없나. 확인하고 있어요. 니 왼쪽에서 나타날 것 같은 핀인데. 어. 에따이다. 에따 있어. 야. 하필 언덕이인데. 에따 까지 있으니까. 최고 최상이다. 진짜. 그때 많이 썼어야 되는데. 아니야. 근데 걔들 맞춰도 기저해서. 어. 어. 뭐야. 형 위치 알아 쟤네. 몰라. 자. 와인 다음쯤 어디. 아. 저거 뭐야. 시체지 뭐야. 시체가 알지. 어. 진짜 혼자 타. 와. 어떻게 저 언덕이지.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 이거 못 올라가. 안 올라가면 돼. 안 올라가면 돼. 안 올라가면 돼. 야. 너도 와. 쟤들 길에 싸운다. 어. 쟤들 길에 싸운다. 우리는 체력. 바닥날 때까지 기다리면 돼. 올라가면 돼. 이거 어떻게 해야지. 형. 여기 있으면. 돌아서 갈 수 없다. 다음 지점. 운이야. 다음 지점은 진짜. 어. 다음 지점은 진짜 운이다. 여기부터. 그 님들 거기서 미스올때는. V 눌러서 1인칭으로 쏘는게 좋아요. 3인칭으로 보지 마시고. 맞아요. 등산. 울라가. 안 돼. 형. 여기 진짜 운. 다음 건 운이다. 와. 진짜. 와. 엄청나다. 야. 4대이네. 딱 빠져 4대이네. 술탄. 지금 던지게. 어. 수직. 낙하. 설마. 야. 이러면 안 돼. 너 진짜. 너 훈련소에서 술탄 안 던졌니. 네. 저 안 던졌어요. 그래. 진짜이구나. 근데 굳이 위치 알리지 마. 나 지금. 술탄 10개나 있는데. 어. 한하안이 와서 와요. 자. 13초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하냐는데 진짜. 위치 보소. 진짜 이거 진짜 운이다. 원이 우리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애상 못내기는데. 아. 진짜 원이. 근데. 만약에 원이 우리쪽으로 오잖아요. 애들이 이쪽으로 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이게 솔직히 내가 볼 때는 우리. 여기 불리한데. 과연. 행운의 여신은 과연 어디로. 어디로. 해줄 것인가. V 눌러서 1인칭을 바꿔 그래. 제발 영화 한번 찍자. 영화 한번 찍자. 재난영화 말고. 액션영화. 자. 과연 어딜 갈까요. 어. 이거 꿀잼인데 이거. 아. 자. 다음 주. 다음 주 어디. 제발. 제발요. 제발요. 이마 제발요. 어딜까요. 과연. 야. 살 수 있다. 아직 살 수 있다. 그나마 괜찮다. 그나마 괜찮아. 어. 이거 사냥 메타죠. 사냥 메타. 진짜 이거 헌팅. 2014 하는 거 같다. 이거. 그나마 괜찮다고 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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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빠를봐. 점프하면서 컨트롤을 눌러보셨어요. 안되네. 거기선 안되네.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와 C. 얘 돌아갈 수 없어 이제. 이정도면. 궁대 몇 개 있지. 3개 있네. 저 7개요. 구급상자 6개. 아 이래 되게 허무하게 줄거 같은데. 이래다가. 이거. 그거거든요. 버티기. 마지막은 버티기. 그거는. 피카츄? 소란산 맞자마자 구급상자 쓰시면 돼요 지금 에너지 채워요 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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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좀다가 저 일단 다 썼어요 자 과연 또 어딜까요 이번에는 어 연막 탄다 연막 탄 뭐지? 올려나 보다 어 부섭다 쟤네도 이제 주마주마 한거야 어 뭐야 더 있었어? 어 뭐야 더 있었어 힘이 아니었어 그 내지 또? 와 2대1 야 우와 2대1 2대1 형 2대1이야 2대1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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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갈 수가 없어 절로 와 이것도 무슨 야 끝이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형 수류탄 얹어봐 야 너 조심해 너 조심 아 형 어 그래 어 아 떨어진다 와 형 저거 저거 왠지 위험한 느낌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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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하지마세요 너 무서워요 야 이런경 여러분 저도 배그하면서 이런경은 처음인데 체력으로 밉시다 이거 체력으로 밀어야 돼 아니 이거는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거에요 이거 근데 더 안줄어들지 않은데 이제 예 줄어들어 줄어들어? 어 안줄어드나? 안줄어들지 더 줄어들어 더 줄어들어요 아 그래요? 시간이 멈췄어요 아니야 한 번 더 줄어들어요 이거 아 그래요? 이러고 있다가 한 번 더 줄어들어요 아 진짜? 그럼 이제 에너지 바로 네 이러고 있다가 한 번 더 줄어들어요 내일때 위에 있는 놈의 에너지가 더 많을거 같은데 쟤는 6명이잖아 6명꺼 아이 근데 이게 구급상자가 뭘 줄 시간이 없어요 바로 써야되요 아 맞다 그렇네 그럼 제가 오히려 욕심나가지고 구급상자 먹을라다가 죽을 수 있겠다 그죠? 야 이거 재밌는 영상 구했다 진짜 끝나잖아 야 이건 또 어떻게 야 니가 누워봐 니가 누워봐 니가 누워봐 니가 누워봐 어 엎드려 볼게요 니가 눕고 형이 올라가 봐 밟고 그치 아 다시 안돼 안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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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엎드려 못 엎드릴수 없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야 나 뒤로가 뒤로가 어 어 이거 풀 도핑한 상태로 해야 돼요 어 큰일났다 이거 애들 줄긴 줄어요? 어 야 어 크리스 어서와 우리 지금 난리났어 2대1인데 한 놈은 저 언덕 위에 있고 한 놈은 둘은 이렇게 아래에 있고 제가 줄 때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게 원 자체가 점으로 바뀌어가지고 어 근데 이거 근데 여기서 쳐다볼 때 오히려 쏘면 우리가 이기는데 제가 안 쳐다보니까 모르겠지 줄어들고 있긴 한건가? 아니 아직 안 줄어들어요 이게 좀 이따 이제 점으로 바뀌어요 하얀색 원 좀 이따가 뭐 떠요? 나 이런 경우 처음이야 진짜 그냥 점으로 바뀌어가지고 원 하얀색 그 원 자체가 사라져요 어 네 그냥 한 명한테 몰아줘 그러지 말고 어때 한 명한테 몰아줘 딱 의미 없지 않나?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둘이 지금 나눠서 사는 것보다 아 그런가? 그것이 아 진짜 굳히게 하면 어디가 이길 수 있는데 자 이거 언제 될까요 최대 안쪽으로 들어가 이거 내가 내가 밖에 있을게요 어떻게 바꿔요 자리 자리 바꾸기 힘든데 어 됐다 야 자리 바꾸기도 힘들 정도로 야 이거를 야 이거를 자리 한번 우리가 이기는데 이걸 이렇게 여기서 수류탄점은 우리 다 죽어요 저쪽에서 내려오면 저기서 수류탄만 뚝 떨구면 끝나 오 15초 일단 끝났다 버틸 준비해 버틸 준비해 버티기 밖에 없다 원이 지금 있으신 곳으로 줄어들어요 어? 진짜요? 예 어? 그럼 위에 보고 있어 위에 보고 있어 둘 다 위에 보고 있어 내려올거야 그쪽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원이 어 그렇네 오 이제 에너지 먹어야 돼 이제 넘어간다 넘어간다 이제 넘어갔다 이제 아프다 이제 자 웅 상자 먹을 수 이야 이거 야 야 이걸 이럴수가 이게 야 처음이다 와 나 진짜 야 이거 이럴수가 이게 야 오늘 진짜 명장면이다 이거 어떻게 이게 이럴수가 있지 야 이거는 진짜 나 이런 경우 처음인데 아 뭐야 이게 엄청난 경기였습니다 진짜 이건 하늘이 도운 경기였다